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종에게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단위는 우리 시대의 화폐로 말하자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난 사이에 이 세 명의 종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돈을 관리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죠. 두 배의 수익을 남기게 된 겁니다. 또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남기죠. 두 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 종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정의와 경제원리에서 볼 때는 타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움직여지죠. 경제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단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죠. 말하자면 모두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경제라고 본다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출발선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점이 생기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가 공정한 경제원리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세 종에게 같은 금액을 주인이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 속에 사람들을 맞춰가는 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아니면 평등과 대립적인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평등은 참 중요한 원리지만 인간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 평등 하나만 가지고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자유를 전제로 한 평등이 존재할 때 그 평등은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가 빠져버리면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회귈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틀 속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귈화죠.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평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땐 평등이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돌아가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평등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죠. 여기도 이제 A, B, C. 자 이 세 사람은 신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게 담장입니다. 담장 너머로 이제 바깥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평등한 받침대를 여기다 세워주죠. 그런데 여전히 이 키 큰 사람은 밖을 내다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밖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에게 아주 똑같은 평등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퀄리티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만드는 것, 똑같은 기준을 주는 것 이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평등을 깰 수가 있어요. 이쪽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미 이 세 사람은 신장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하면 가장 작은 사람은 높은 받침대 위에 서게 하고 두 번째 작은 사람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큰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받침대 위에 서게 해서 세 사람이 함께 밖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차등을 주는 것 같죠. 이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죠. 그 다음 이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평등한 것과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차이가 맞물려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상황과 아니면 정신적인 하나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강의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강의는 평등한 강의라고 볼 수가 없죠. 획일적인 강의예요. 여러분의 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의 입장에서 강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평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청자 가운데 제가 10명을 선별해서 똑같이 자장면 곱빼기를 사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자장면 곱빼기를 평등하게 사들일지라도 그것을 드시는 여러분에게는 불평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밥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는 아직도 그게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소식을 하시는 여자분이라든지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많은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중국 음식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자장면을 열 그릇을 시켜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니라 획일화가 될 수 있죠. 북한 사회가 무너져가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자유를 배제한 평등을 실현하는 바람에 획일화된 사회가 돼서 결국 그 사회는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보이죠. 똑같이 다섯 달러한테는 주지 않고 차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주인이 그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대로 줬다는 겁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받은 거죠.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달란트의 비유가 차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달란트가 결코 그 종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돈입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은 그 달란트를 자기가 소유하도록 받은 게 아니라 먼 길을 떠나면서 주인이 맡겨준 거죠.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는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그 돈을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그 맡겨진 돈을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한 거죠. 그 순간 다른 종들의 소유와 그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두 번째 자기가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인간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는 종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선물이죠. 주인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는 그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 달란트를 또 풍성하게 남겨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탈렌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능이에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재능은 내가 그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존재해 있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는 예정과 자유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받아들이고 풍성하게 하려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둘은 어느 하나도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더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은혜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소위로 여기는 순간 그 은혜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일 뿐이지 그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순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티의 비유 속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왜 공평한 거 하면 부족한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주시죠. 충만한 자에게는 그만큼 적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합평등 내지는 다원적 평등이라고 그러죠. 이 달란티의 비유를 우리의 사회 속에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강자예요.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보다는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부족하고 약소계층에게 그만큼 더 큰 혜택을 줄 때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준을 제시해서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사회는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다원적 평등이라고 해요. 오히려 불평등이 평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 주어야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완전한 평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 사회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눌려 있고 부족하고 겹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채워져 나갈 때 어느 정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진정한 완전한 평등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한테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땐 불평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많은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적은 자에게는 많게 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그냥 나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고 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인 파트너로 장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